한국 남성들에 대해서 베트남 남성분들과 한국 남성분들의 차이점 그리고 베트남 여성분들은 베트남 남자보다 한국 남자를 더 선호하는지 한국 남성들에 대한 그런 느낌은 어떠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한국 남성은 한국 남성과 함께 하며 한국 남성에 대한еру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한국 남성과 함께 함께 여성과 한국 남성과 함께 하여 한국 남성은 3개의 차이점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제가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완전히 어려버리고 그 보다는 성격도 좋다는 인생을 확실히 갖고 있고 다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누구도 사용하는 게 다 기준으로 가고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여성분이랑 소개팅이나 베트남 여성분을 만난다면 도구하고 싶다는 것 같은 경향력이 있는지 제 스타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디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한국인의 공통에 대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한국인의 공통에 대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한국인의 공통에 대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많이 뺏어 눈을 뺏어하는게드 이고가 주장 그리고 여하가 적게끔한 fashion 여하가 한ателя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그 분이 닮을 수 있는 사람을 계신 다음에 한국에서 한そう식 정리입니다 저는 그 분이 어떻게 될 때가 나에게 다가야 하는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개인적으로僕은 2 ausge것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는 이렇게 부인이 당신을 인생을 기소하고 있는 사람이 예ürü, каждому 일에서 많이 받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스타일도 좋고, 배턴 기준으로도 되게 좋고, 사실 뭐 제가 물어본 건 뭐였어요? 뭐 그냥 기준으로, 20대 초반, 20대 후반, 근데 이게 보기에도 매력적으로 보이냐? 어, 당연히 그렇고. 사실 지금 솔직히 뭐에서 뭐 속에 다 뒤로 나오는데, 커팅 나가셔도 된다. 커팅 나가셔도, 커팅 나가셔도 사랑하는 상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물론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아도, 사람이 외모적으로 조금 동안이고, 어려 보이고, 조금 호감이 가는 거면, 나이가 많아도,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만약에 그런 호감도가 올라가는지, 뭐 사귈 수 있는지, 대편한 여성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아무래도… 일반 해석이나 너무 화 membrram도 해라. 이달은 성도 electeddemokankant, 구제org Iya spectacle, 주로도 하신다면, 누 hyd국인 바지에는 전국에서 거기서 redesording chemistry 그래서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4, 25, 26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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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통해 보잡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훨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많은 사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남은 요즘에 많은 가족이 필요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mág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문과 잘 안하고 제 생각에는 저는 더 잘 안하고 제가 잘 안하고 지지가 다ugen 지진 다las 정리한 게 지진은 한 개 더 덜 마지막은 제 생각에는 요정은 뭐냐 하느냐 penis. 요정은 저를 showc 수 봤습니다. 요정은 그러니까 도전을 얻었으니까요, 요정은 현실을 얻었을때 진짜요. 요정은 해도acaksınız. 요정은 이것을 뭐냐고 싶어요. 요정은 하는 게 좋습니까? 현대에 고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할수록 가능하겠냐? 성적도 좋고 상북도 상북은 외모까지만 백상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데 성격까지 좋은 리가 있냐? 성격이 좋은데 경제까지 좋은 리가 있냐? 외모는 아예 이뤄내야 하고 상북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있는 사람이 많다면 너무 좋지만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순위로 따진다면 순위가 성격, 두 번째가 외모, 3위가 경제력인가? 제일 중요한 흥 Alg문은? 두 번째는 자격적인 거인지는 자격적인 거인가요? 자격적인 거인가요 자격적인 거인가요? 자격적인 거인가요 자격적인 거인가요 해당적인 거인가요 하지만 이미 인사해서 한국에서 한국이 가장 큰 코인가요 아 그렇게? 그럼요 아 만약에 한국어를 전에 말씀하시면 저는요 아 nugget fondness 1성인의 성격이래요? 3성인의 성격은 이상이 강요 인상이 좋으면 된다. 인상이 좋다면 인상이 나쁘지 않은 인상이 된다. 아예 경제를 보는거고 인상이 나쁘면 또 돈이 다르다는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상만 좋으면 성격만 좋으면 괜찮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모도 좋은데 성격도 좋아. 그리고 경제력도 좋아. 이런 분은 설마 없지 않겠냐. 아니 애초에 두 분은 생각도 안된다. 그냥 경제력도 좋아. 근데 두 장 있는 사람도 없을거다 라고 생각하는거죠. 제가 궁금한거는 베트남 여성분들은 우리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주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보통 한국 여자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고 하는데. 베트남 여성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제안이 있잖아요. 제안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보통 베트남 여성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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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니. isesti 금방.이버前 우냐고 고생과자 고생과자 그리고 가세계 그리고 자기 능냐 그 대학에는 ón과자 이렇게 그념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그 대학에도 이산 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가 수 수익의 니체는 없으니 결혼을 겹 titled Su익들도 안 하고 계시니 그리고 1 Dame을 만나고 계시니 그리고 마치 3ô 및 6 올라가서 를 하는 외에 학습을 취한다면 다만 이는 기억엔 결혼을 겹기시키고 그때는 다 같은 화이트에 대해 Retro 뭐 했지 우리의 수익이 지금 대한민국을 정보를 춰 2많이 그녀와 만남 그리고 그 흥미로서 여러분이 sill 패스는 만남 이 시각의 포뮬라를 낼 수 있네요. 지저마다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골사람분들은 바로 일하고 바꾸기 하러 안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친구들은 대학을 갈 생각은 너무 할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해당하는 학교가 두 가지. 근데 결혼을 먼저 생각하신 거 없고 그냥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한 일이 어떤 일 만일지. 공부를 한 베트남 여성들이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라 어쨌든 한국 사람이 참 많지. 초등살에 나와 있다면 결혼을 때 생각하는 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자기도 대학 전공하고 발전하고 싶은 자기만의 삶의 목표가 있긴 있네요. 본인은 언제 결혼하고 언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본인은 활동을 좀 더 하고 본인은 활동을 좀 더 하고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싶다. 네. 제가 결혼한ód RX 5, 7, 9, 7, 4, 5, 5, 5, 5, 6, 7, 9, 9, 10, 9, 10, 11, 12, 12. 그렇죠 아직 나이거리니까 잘경을 많이 하는 것부터 결혼을 먼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좋지 결혼을 언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나에 대한거나 한국에 관한 건 한국에서 한국에 관한 건가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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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건가요? 한국 남성들은 일단은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선호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베트남 여성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국제 결혼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화가 발전된다면 본인도 그런 한국 남자 좋은 남자가 있다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싶은가요? 한국 Native 인터넷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이였어 한국사람들을 보여주시는지 한국사람들 이곳은 한국사람들 раз Hmm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사실은 한국사람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사람들 기회가 된다면 한국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한국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사람이 좋았습니다. 좋은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코믹질문인데, 한국이라는 건 로또 복근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첨금이 20억, 한국 돈으로. 20억이라고 가상했을 때, 만약 1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베트남에서 부유하게 살 것인지, 그 돈으로 한국에 와서 살 건지. 데치ад 이 후에 출석집을 살고 싶어요. 30억이 당첨이 됐다, 30억이 지적. 400억이 지방 accessory. 그리고 중국이라고iac婦 그때 이렇게 다니는 한국과 같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잘 담아서는 지적이기 때문에 택배가 높은 지적이었습니다. 아 뭔가 kids 엄마가 권리 라iana 두 번째 아마 어째 그런데 나이가 여러분이 이렇게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면 요즘은 어떻게 우리집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제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압력이 아주 가장 이 stroll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화를 주십시오 너oster적으로 나에게는 난리rel끼림 그리고 한국과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지 그리고 같이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곳은 그리고 그래서 더 쉬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린이들에 대해 그냥 어린이들에 대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처음에 있을 때 생각할 때 너무 즐거운 힘이 너무 즐거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남들에 대해 넓은 기업으로 지으려 물건이 귀찮아 네 일단 당연히 큰 돈 있으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다 비슷하게 할 거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가고싶지 않다 외국?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이 가고싶지가 않다 외국사람에서도 한국사람처럼 살면 베트남사람처럼 살면 베트남 너무 편하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업보고 너무 이뻐서 제가 맘에 든다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를 한번 스캔 보고 번호로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근데 아무리 외모가 좀 괜찮고 착해 보여도 처음에 보는 남자한테는 번호로 가르쳐 줄 수 없는지 내가 만약 친구였다면 만약 자기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나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번호로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보통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은 소개를 시켜주는지 아니면 소개를 아예 안 시켜주는지 베벅도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지 말씀실에 뭔가 싶어하는 그런가? 네 그렇죠 베벅도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일시킹하거나 하는지? 네 네 네 네 베벅이 우리와 함께 1992 кр extraordinarily varying take 베벅이 우리와 함께 kamer하는지 네 베벅이 우리와 함께 아이들이 인정하는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Hello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영향력이 매우дел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함께 대답을 만도 여러분의 연결에서는 나를 만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acompaña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는 다음을 만도 두 분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분이 있다면 당연히 소견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친구들 또 친구끼리 소개시켜주고 이런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계 남자들을 통틀어서 흔한 여성들은 주로 어떤 남자 파일을 싫어한다 시간에 관심이 관심이 있으니? 좀 더 일단은 치아가 부르기를 하고 바로 로그 기업은 똑같이? 다른게 알기 하는게 알기 하는건? 넌 마지막에 또는.. cooperation하는 것은? 어디서 그가의 CHOIC는? 거기에 말한다는게 알기 하는건? 평소에 인사를 좀 전부 하는게 알기 하는건? 마지막에 다른게 알기 하는건? 정말 기관으로 인사도? 이게尾 등을 얘기하는건? 그 외 한국은 다른 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기술을 통해서 후에. 미인한 후축, 그 외국의 기술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들어 backdrop 미국의 기술을 통해 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추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직원분이 없는 연방이나 volt과 무엇이라도 또한 gute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런 의미를 잘하는 것 같다 한국을는 그에나는 엄마 뭐 이렇게 후보는 모든 모든 분도 들어오는 것과 함께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맞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 나는 abyасть는 자신을 얘기하는 우리의 말 여러분의 입학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게 veut는 resulted 이렇게 한국의 공개가 있다드시지 여러 가지 또한이의 방을 위해 응가 있는 사람은 내가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질문에 홍역 쪽이 남자 제 1시라고? 네 제 2시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가부담이 형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중급된 사람 도박이 될 때 아니면 그게 뭐 만약에 집착이 있는 심정 숭이 될 때 뭐가 될 때가 너무 중급된 사람 네 번째는 아마 고인 뭐 치키면 돼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 치킨 사람 자존감이 없는? 네 그리고 치키면 따라가고 고인이 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 뭐였지? 일단 사서 있었는데 아 맞다 너무 주세요 일주일에 뭐 오늘 일주일에 뭐 한 5만원 줄 테니까 이걸로 살아야 되고 이거 넘기지 마라 뭐 기준 딱 해서 한 달에 한 30만원 딱 주고 이거 이상 넘기면 너 왜 그랬어? 왜 돈 잘 썼어? 왜 이런 거 싸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술 담배를 한다는 그런 것이 기준은 없네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심한 사람 술 담배를 아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여기만 여기만 아니 뭐 있죠? 헬라 뭔가 여름 아 아 좀 대답하고 1-2, 3, 4, 5, 5, 5 그가 막 벗는 안나. 네. 그가 아니고 있음. 택는게는 또는 나에게는 꿈이 더 이상한 그가. 그가. 그가 정도는 그가. 그는 까눌이 낙입니다. 아, 그는 그가. 그가. 그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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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상식 밖으로 더럽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식 밖으로 더러운 그런 건 아니고 기본만 하면 상식적이서만 지켜주면 그리고 하나 더 쉬리는 건 당연히 바람중이셔야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쪽과 한글 자막길 원합니다 네 저쪽과 한글 자막길 원해 주십시오 네 저쪽과 한글 자막길 원해서 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ר창의 높은 상식과 한글 자막길 원해 주십시오 빙글빙글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우리 사랑아 빙글빙글 돌아라 우리 사랑은 하나 되어 웃으면 살아가리 웃음